안녕하세요. 오늘의 미국 김동찬입니다. 오늘 6월 8일은 뉴저지의 민주당 예비선거, 공화당 예비선거가 있는 날입니다. 이 지역의 한인 후보들도 상당히 많이 출마를 했죠. 우리가 다 손에 꼽을 수 없을 만큼의 많은 한인들이 각 타운의 시의원으로 출마를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기에는 뉴저지 한인 최초로 주 하원에 출마하고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뉴저지 예비선거에 뉴저지의 유권자들은 가급적 한 번도 빠지지 말고 예비선거에 참여해주길 부탁드립니다. 특히 예비선거에는 투표율이 아주 낮기 때문에 누가 얼마만큼 투표장으로 유권자들을 나오게 하는가에 따라서 당나귀가 결정되는 일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한 명의 정치인이 탄생을 하고 또 한 명의 정치인을 탄생시키기 위해서 미국의 각각의 커뮤니티는 얼마나 또 열심히 활동을 하는가 이런 것들도 한번 생각해봐야 될 겁니다. 미국은 다인종 다민족 연합사회이기 때문에 의회로 연방의회로 주의회로 시의회로 자기 커뮤니티 출신들을 내보내기 위해서 각각의 커뮤니티들은 열심히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미국의 정치인들은 대부분 그 지역구를 대표하는 정치인과 동시에 특정 커뮤니티를 대표하고 있는 그런 것이 미국의 정치인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리고 또 뉴저지주 의회가 왜 중요한가 이것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뉴저지주 대부분 유권자들은 대통령 선거에만 열심히 투표를 하거든요. 그런데 대통령 선거에 투표를 하는 것은 오랫동안 대통령 선거가 진행이 되고 또 언론을 통해서 어떤 대통령이 어떻다 이런 이야기들을 꾸준히 들으면서 그 대통령에 대한 이름도 외우고 그 사람이 어떤 정책을 가지고 있다는 것들도 아주 대중적으로 이렇게 소문이 퍼지죠. 그래서 내가 누구를 찍어야 될지 후보에 대한 명확한 이해를 가지고 있으니까 오히려 대통령 선거에는 투표율이 아주 높습니다. 그런데 막상 우리들 일상생활에 주요한 영향을 미치는 시의원이나 주의원 선거에는 생각보다 투표율이 낮습니다. 그것은 미국의 정치인들이 투표를 하게끔 유권자들을 끌어내야 되는데 그 사람 정치인 본인도 자기에 대한 어떤 홍보 활동들을 뜨뜨미지근하게 하는 것이 많아요. 그래서 유권자들이 후보가 누구인지 모르기 때문에 저는 투표장으로 가지 않는다라는 생각이 70%라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 커뮤니티의 발전을 위해서 좀 고민을 한다 그러면 스스로 알아서 늘 투표를 챙기고 투표에 나오는 후보가 누구인지도 우리 스스로 공부해서 그런 사람들 중에 누가 우리를 위해서 일을 할지 안 할지 이런 것들을 판단을 하는 것이 우리와 같은 소수계의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한 가지 예를 들어서 뉴저지, 주, 하원, 상원이 왜 그렇게 중요한가를 단지인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2020년 2월 초에 저희 시민참여센터가 뉴저지에 있는 여러 한인단체들과 함께 제37지역구 주상원, 주하원 의원들하고 타운홀 미팅을 했습니다. 그 타운홀 미팅은 여기에 있는 주민들이 주의회에 이러이러한 것들을 요구한다. 그리고 주의회가 어떻게 작동하고 있는지 간단하게 그 두 가지를 듣기 위해서 타운홀 미팅을 가졌는데 여러 단체에서 주의회에 바란다.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요구사항들을 이야기했습니다. 그 중에서 뉴저지, 네일협회, 네일협회에서 네일업을 하려고 하니까 여기에 라이센스 가지고 있는 분들이 많이 없다. 왜? 서류가 없는 분들은 라이센스를 아예 취득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서류가 없는 분들도 라이센스를 취득하기가 좀 주의회에서 법제화시켜달라.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미용국, 뉴저지주 미용국의 보드가 있는데 그 보드에 우리 네일협회가 추천하는 한인을 그 보드로 받아줬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자 그날 타운홀 미팅이 끝나고 또 이 노련한 뉴저지 네일협회의 손종반 회장님이 또 의원들 만나서 이제 재차 설명을 했죠. 그래서 그 자리에 와있던 로레타 와인버거 주 상원의원, 그 다음에 고든전선 주 하원의원, 그 다음에 벨러리 허블 주 하원의원, 이 세 분이 모여서 우리 이거 한번 추진을 해보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안 있다가 바로 뉴저지주에 바로 상원에서 로레타 와인버거 상원의원이 움직이면서 상원에서 이 법안이 상정 통과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원에서 바로 영의에서 통과되고 9월 2일 날 머피 주지사가 그 법안에 서명을 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네일협회 관계자들의 요구사항을 했는데 의회, 주의회의 상공인위원회 커미티에서는 이건 네일협회만 아니고 모든 라이센스 업종에 오픈을 하자. 이렇게 해서 네일협회가 했는데 아무 활동도 하지 않았던 변호사, 그 다음에 회계사, 그 다음에 의사 이런 사람들에게도 면허증을 주자. 이런 법안이 통과되었습니다. 대단히 서류가 없는 분들에게는 대단히 큰 성과였습니다. 네일협회의 노동력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서 요구를 했는데 그리고 또 하나는 주 미용국 보도의 한인을 꼭 좀 받아줬으면 좋겠다라는 부분도 지금 머피 주지사 결제라인에 올라가있다라고 하면서 은퇴를 선언한 로레타 와인버거 상원의원이 네일협회에 알려줬다고 합니다. 사실 시민참여센터는 그동안 풀뿌리활동, 시민참여활동, 그라스루트 액티비티 이것을 위해서 부단히 노력을 해왔습니다. 간단하게 무엇이 시민참여활동인가? 첫째, 의제, 아젠다죠. 의제를 세울 것. 둘째, 이 세워진 아젠다, 의제를 어떻게 이슈화할 것이냐? 이슈화하는 방법은 기자회견을 한다든지 서명을 한다든지 아니면 랠리를 한다든지 비켓 시위를 한다든지 이런 방식을 통해서 이슈화를 하고 이 사람들에게 각인된 이슈를 가지고 어디로 전달할 것인가? 그런데 대부분 전달할 곳은 의회입니다. 시의회이거나 주의회. 그러면 그 의원들을 만나야 되고 의원들과 앉아서 머리를 맞대고 이야기를 하고 그것이 법제화가 되게끔 해야 되는데 의원을 만나고 법제화까지 가는 것이 너무나 힘듭니다. 의원들이 잘 만나주지를 않고 만나도 어떻게든지 회피하고 이런 것이 지금 미국의 정치인들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가까운 의원들을 사귀는가? 이게 중요한데 의원들을 만나고 법제화하는 것이 사실은 불뿌려 활동의 70% 이상의 영역입니다. 그만큼 어려운데 바로 37지역국 의원들이 그렇게 나선 것은 일단 이 37지역국가 2010년도 인구조사 이후 한인을 비롯한 늘어난 에이시안들을 위해서 특별히 만들어진 지역구이기 때문입니다. 2010년도 인구조사 이후에 저희 시민참여센터와 그 당시 인구조사 추진위원회를 했던 제단체들이 모여서 주의회 선거구 재조정위원회 활동에 들어가서 그 당시 37지역국 아니었습니다. 38지역국과 39지역국에 38에는 포틀리, 나머지 39에는 한인들이 많은 펠세파, 레오니아, 인구르드클립 이런 곳이 다 들어가 있는데 그 당시 2010년 이후 2011년도 선거구 재조정을 할 때 37지역국을 하나 만들어서 거기에 포틀리, 펠리세파, 레오니아, 인구르드클립 이런 모든 한인들이 밀집한 지역들을 한 곳으로 모았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의 에이시안들의 인구가 16.8% 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제 연방에서 소수계를 위한 법안에서 15% 이상이 되게끔 소수계를 묶어줘야 된다. 이런 띠를 가지고 이제 공화당과 민주당 양측에 요구를 해서 만든 지역구인데 바로 그 37지역국과 에이시안 밀집지역국으로 인해서 만들어진 곳이라는 것을 로레타 와인버그 주상훈의원과 고던 전선, 그 다음에 벨러리 허를 이분들이 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 시민참여센터 인턴들이 2014년 이후 매년 이 의원들을 찾아가서 에이시안 커뮤니티, 한인 커뮤니티의 아젠다, 이슈들을 전달을 하고 기구를 달다 이런 이야기를 매년 해왔습니다. 어쨌든 이런 상황 속에서 이 지역구에 있는 분들은 한인과 에이시안 커뮤니티가 처한 현신들 특히 내일로 인해서 뉴욕에서 발생했던 그런 것들도 보면서 뉴저지의 한인드 내일협회가 요구하는 사랑을 바로 받아서 법제화시킨 아주 좋은 예의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늘 그 지역구 의원들하고 가까이 하고 또 커뮤니티가 직접 그 의원들을 불러내서 타운홀 미팅을 하고 또 우리의 요구사항이 무엇인지 거기다가 요청을 하고 이런 노력들, 이것을 바꿔야 되겠다라는 미래를 위해서 한 발 한 발씩 옮겨가면서 활동했던 내용들이 다 모여져서 만든 하나의 성과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뉴저지주 37지역구는 에이시안들을 위한 지역구이면서 또한 한인들을 위한 아주 중요한 지역구입니다. 그래서 이 지역구에 이번에 한인후보를 공천을 하게 된 것이죠. 특히 이제 이 6월 8일 날 치러지는 이 예비선거에서 바로 우리 한인후보가 어쩌면 뉴저지주 최초의 주하원의원이 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만약에 그가 주하원의원이 되면 우리와 말도 쉽게 통하고 또 우리 커뮤니티 상황들을 잘 알고 또 연락을 통해서 언제전지 찾아가서 쉽게 우리의 아젠다를 전달할 수 있는 그런 구조가 만들어진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 37지역구에 나오는 우리 한인후보는 이 지역을 대표하는 정치인임에 동시에 바로 한인과 에이시안 커뮤니티를 대표하는 커뮤니티 대표라는 것도 분명히 공존하고 있다는 걸 이해를 해야 됩니다. 또한 이런 것들을 알고 이 37지역구에 있는 유권자들이 6월 8일 예비선거에 꼭 참여를 해야 될 것입니다. 한 명의 가까운 정치인이 있으면 그만큼 우리주들의 이슈가 쉽게 전달되고 그것이 법제화되는 것이 훨씬 더 빠르고 잘 될 수 있다는 것. 우리가 지난 유저지 37지역구 지난 의원들이 한인 커뮤니티에 이슈를 받아서 그것을 법제화시킨 것을 보면서 이번 선거에 왜 우리가 참여를 해야 되고 이 37지역구처럼 각 지역의 주의원선거에서 선거에 참여하면서 그 정치인들과 우리를 더욱더 가깝게 만들어야 되는가 이런 부분들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오늘의 미국 김동찬이었습니다. 대학생구